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작년 8월에 올린 사연인데요. 1년 만이죠. 아마 이 사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인정한 상관념, 이 현수마. 이 사건이 생기고, 쓴이가 저렇게 하고 1년 뒤에 후기를 어제 올렸는데요.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보고 이야기하죠. 앞 내용은 1, 2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원제, 상관녀 현수막 후기, 간호학과 어린 상관녀. 이거 주작일 수가 없죠. 혹시 이 상관녀 현수막 기사나 글을 기억하는 분들 계실까요? 상관녀 위자료 소송에서 2천만원 배상 판결 받은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상관녀는 당시 경기도 소재의 모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었는데요. 학교에 상관녀로 소문이 쫙 퍼지니까 바로 휴학하고, 어떻게든 그걸 피해보려 했지만 숨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여기가 워낙 좁은 지역이다 보니 중고등 동창들 사이에도 소문이 다 나버렸고, 저 현수막 사진도 여기저기 다 퍼져가지고, 그러다보니 못 견디겠는지 나중에는 아예 그 지역 자체를 떠버리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 간호학과로 편입을 했다. 이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자기 또래 남자를 만나가지고 평범하게 연애도 하고, 네 맞아요. 이거 듣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래서 글 써요. 내 가정은 이 두 연놈들 때문에 완전 박살이 나고, 우리 딸아이는 심각한 불안장애를 앓으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 규지같은 상관녀야. 너 소송 끝나고 주변이 좀 조용해지니까 이제 다 됐다 싶지. 네 생활 찾고 학교 다니면서 연애도 하고 그러니까 재밌냐? 아주 그냥 신이 나셨어. 좋냐? 행복해? 어? 근데 너는 이걸 알아야 돼. 나는 지금까지 그걸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고, 너 말이야 너. 당연히 고통도 슬픔도 울화도 분노도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다. 특히 너는 끝까지 나한테 사죄나 사과 한마디 없었고, 상관녀 소송에서도 계속 그 새끼만 잘못한 거라면 너는 끝까지 피해자 코스포레 했던 거 기억난다. 다 기억해. 고작 이거 현수막 하나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정도 쪽팔림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평생 네가 행복해질 때마다 그게 어디든 반드시 내가 찾아갈 거야. 그리고 단언하는데 너는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을 거야. 왜? 눈물을 흘렸는데 이젠 네 차례야. 기대해라. 더 많이 쓰고 싶지만 쓰다보니까 감정이 너무 격해져 여기서 줄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분들은 현수막 상관녀 검색하면 이거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바로바로 나와요. 저 뒤 온 놈들이 어떻게 제 가슴을 찢어놨는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1, 2부에 나옵니다. 또 뒤에 더 있어요. 댓글 1번. 네. 남양주 상관녀 현수막 사건 기억합니다. 결국 소송에서 2천만 원 받으셨군요. 위로가 될 수 없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온 나라에 다 소문나고 그러면 그 상관녀 쌍판댁이 들고 다니기 힘들 거예요. 응원합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년이 행복해지는 순간마다 지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쓰니 화이팅! 네 됐으니. 저를 기억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전 남편 이 그지같은 인간은 상관녀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참고로 이건 제가 그냥 전 남편이라고 썼는데요. 뒤에 보면 이게 이혼이 잘 안 된 건지 뭔지 좀 애매한 구간이 있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진짜 보고 있으면 이 두 여놈들 아주 그냥 가관이에요. 개그가 따로 없다고. 2번. 헐! 이럴 와중에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다고? 진짜 웃기는구만! 끌 끌 끌 끌 3번. 행복해지는 순간마다 죄를 알리라니. 아니 그럼 쓰니는 상관녀만 관찰하고 살아야 되나? 오히려 쓰니 인생 더 망친다고. 이런 거 부추기지 마요. 2번. 나중에 저 여자 결혼하기 전에 예랑이한테 알려주세요. 결혼 후에 알리면 남편은 무슨 죄입니까? 안 그래요? 네 됐으니. 여자를 잘못 고른 죄겠죠. 2번. 헐! 덜덜덜덜. 역시 결혼 후에 알릴 생각이시구나. 그래요. 그럴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 그리고 내 가정을 망쳤으니까 네 인생 네 가정도 박살이 나봐야지. 이걸로 인구항보를 실현해서 속이 조금이라도 풀린다면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여자 남편 입장에서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되겠군요. 3번. 맞아요. 이런 건 결혼 뒤에 알려야죠. 만약 박살이 안 난다 하더라도 즉 그 남자가 용서를 하고 그냥 산다 해도 계속 평생 영원히 책 잡힐 일 약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절대 못 이기는 약점. 3번. 아무리 상관여라 해도 대학생이면 나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린데 게다가 돈 2천 받았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분풀이를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래?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건 남편을 자꾸 난리칠 일입니다. 저 여자 아니어도 언젠가는 칠 사고였을 텐데 있으니 참 집요하다. 싫으라네. 야 니가 당해봐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가 널 부숴버릴 거야. 평생 지켜보겠어. 등등등. 이런 드라마 대사는 올 이러면서 보는 것들이 왜 현실을 보니까 좀 무섭냐? 없는 날이 막 떨리고 그래? 당해야지. 더 더 많이 당해야지. 인생 실전이잖아. 2번. 아니 촉법소년도 폐지하자고 지금 온 나라가 난린데 대학생이 어리다고? 아니 왜 이렇게 상관녀 입장을 대변하는 거지? 도대체 뭐가 집요하다는 거야? 뭐야 너도 상관녀냐? 3번. 가정이 파탄나고 아이가 불안장애를 안고 사는데 돈 2천만 원 받았으니까 할 만큼 했다고? 지금 장난하세요? 아 그래 니는 고작 그 2천만 원의 가치도 안 되는 그지 같은 가정에서 자랐나보네. 그래 이해한다. 4번. 아니 할 만큼 했다니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야. 혹시 너 저 상관녀냐? 아니면 너희 엄마야? 아니 엄만가? 상관녀마야. 5번. 안녕하세요 어머님. 딸년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4번. 쓴이 이혼은 하셨나? 남편이랑 계속 같이 살면서 어린 상관녀만 잡아 죽치는 건 아니겠지? 치사하게. 네 댓글. 예전에 이혼 왔다고 썼어. 아니 그리고 이혼을 하든 말든 그건 쓴이 마음이지. 이런 글에다 상관녀만 잡내만에 탈행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도야? 니 몸에도 상관녀를 피가 흘러서 그러는 건가? 어? 5번.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이혼 소송 중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좀 애매합니다. 오래돼서. 5번. 상관녀도 잘못이지만 남편이 제일 나쁜 놈인데 그런 놈이랑 같이 살면서 용서하고 여자는 돈을 줬는데도 이렇게까지 한다고? 적당히 좀 해요. 사람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누가 알아? 네 댓글. 야 여기 뭐 댓글에 상관녀들 천지구만? 토락질 올라온다 야. 끌까까. 2번. 그래 니 말대로 언제 어디서 만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불륜같은 쓰레기 짓거리는 왜 하는 거냐?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라. 어이가 없네. 6번. 여기 댓글들 보니까 상관녀들 진짜 많네. 불륜카페에서 소문듣고 원정이라도 온 건가? 아니면 불륜상관녀가 자기 엄마라서 그런 거여? 뭐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으로 살아라. 너네들 이러고 다니는 거 니네 부모는 알고 있냐? 아니면 역시 부모도 똑같은 것들이라서 보고 배운 게 고작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한 거여? 뭐여? 야 이 벼락마저 뒤질 것더라. 복수라고 하는 건 말이다. 피해자가 정하는 거지 너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여. 물론 그 기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워낙에 지능이 낮아가지고 내가 하는 이 말을 알아들을지 걱정이다. 어이구. 내 댓글. 본문이랑 이 댓글에 반대를 먹인 것들은 도대체 뭐냐? 진짜 상관녀야? 피는 못 속이네.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7번. 아니 남의 인생 조질 거면 지도 인생 걸어야지. 여기 몇몇 댓글. 뭐 할 만큼 했다고 하는 거 진짜 웃긴다. 도대체 할 만큼 하는 복수가 세상에 어디 있냐? 복수를 뭐 상대방 사정 봐주면서 하는 거야? 아우 별거지 같은. 하 그래. 역시 상관녀 유전자 어디 안 가는구만. 내 댓글. 그럼 저 피해자 딸한테 상관남 유전자 어디 안 간다. 이래도 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적당히 가 있는 거라고요. 상관녀가 미쳐가지고 딸내미 학교에다가 현수막 걸어버리면 어쩔 건데. 2번. 개소리 작작하세요. 네가 어디서 상관녀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녔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인간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자기 때문에 가정파 탓난 죄 없는 애한테 그런 짓까지 못합니다. 어디 감히 상관녀 주제에 쳐놔냐냐고. 그리고 네가 이랄지 떨고 다녀봤자 너만 욕을 쳐먹지. 누가 그 아이를 욕하겠냐? 어허? 제정신이 박히니 이상 욕 못해. 아니 도대체 머리에 뭐가 쳐들어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추가.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요. 생각보다 그 사건 많이 떠올리지 않고. 뭐 제 나름 잘 지내며 집착도 안 해요. 다만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피가 뒤집어지고. 최대한 내려놓고 침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웃긴 게 그때 세기의 사랑이라던 상관녀와 남편. 지금 현재 상관녀는 스토킹 혐의와 기타 몇 가지 혐의로 남편을 고발해가지고 불구속 수사 중입니다. 상관녀는 상관녀라는 낙인이 그대로 찍혀 사는 거고 남편은 범죄자라는 빨간줄이 그어질 텐데 뭐 상관 안 해요. 그래도 이건 뭐 저들의 문제니까 둘이 뭐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남편은 왜 안 잡냐 라는 글이 좀 보이는데. 이 인간 이미 직장에 소문도 안 했고 이혼 취소 소송에서 이혼 취소가 돼서 협의 이혼 때 사기당한 거 없던 일로 되고 다시 이혼 소송 준비 중입니다. 이게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 새끼 지금 아무도 못 만나고 완전 개털됐어요. 돈 버는 것도 전부 다 아예 양육비로 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현금 일출기 한 마리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글을 올린 건 그 상관녀가 자기의 잘못을 망각하고 마치 지가 피해자인 것처럼 주변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요. 분명히 말하지만 딱히 집착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잊지 않았고 그래서 이 상관녀가 행복해질 그 타이밍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주세요. 나중에 보고 또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댓글 1번 그러니까 왜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상관녀만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인 거냐고요? 댓글 님 혹시 불륜 여세요? 그 불륜 카페 회원 맞냐고? 어? 2번 진지하게 상담 한번 받아봐라. 세상만사 모든 걸 무조건 남녀로 보고 성별대결 구두로 보는 것 같은데 너 지금 상태 진짜 심각해 보인다. 아 참 그리고 그 여시 같은 거 패미도 끊고 그래. 2번 그냥 이거 취미로 생각하고 두고두고 복수하면서 살면 되게 재밌겠네요. 가끔 그래가지고 후기나 올려주세요. 3번 아니 책임을 따지자면 부인도 있고 딸도 있으면서 불류를 저지른 남편이 제일 나쁜 거고 잘못한 건데 그런 남자랑은 계속 살면서 여자한테만 분풀이를 하네? 보통 그래요. 이순이처럼 남편은 안 잡고 여자만 잡지. 솔직히 바로 이런 게 여성혐오가 아닌가 싶어. 댓글 뭐임? 너 뭐야? 뭔가 썩었냐? 지금 남편도 족치는 중이잖아. 그리고 여성혐오는 지가 처하고 있구만. 4번 상간녀들 우르르 몰려와 부들대는 거 진짜 개웃긴다. 야 이 그지 같은 것들아. 니네 카페 가서 놀아. 여기 오지 말고. 5번 야 전국에 있는 상간녀들 죄다 몰려와가지고 막 부들부들부들 지진 나겠다. 어? 아니 4년 동안 바람피우고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돈 20억도 아니고 고작 2천만 원이 없던 일이 되겠냐 그게? 6번 아니 위자료 받았으면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거면 돈은 왜 받았어요? 이제 그만 집착하고 자식을 위해서 출발이나 하세요. 내 댓글 돈 2천? 이거는 저 현수막 걸 때마다 깽값 물어줄 푼돈이죠. 그리고 돈을 왜 받긴 왜 받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받지. 그거 안 주면 범죄가 되는 건데. 어? 막 그 시기가 하다가다가 안 하겠냐고.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앞으로가 기대돼요. 좀 더 기다려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래. 벌받아야지.